네 어 뭐야 현재 송단자님께 라이브 방송 하신다고요? 인스타에서? 좀 봐야겠다 인스타에서요? 그래요? 좀 봐야겠네요 한번 제가 어 지금 치킨스 광고 촬영하고 있어요 라방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확인 좀 해볼까요 한번? 어 진짜에요? 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단자님 뭐 어 라이브 정말 하고 있다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엔치스 치킨 강남 쪽에 차리시오 라방어집니다 네 우리 단자님 나오셨어요 국채널의 단자님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고 씨 아이고 꺼졌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하하하 네 여러분 광고 요정이어라 자 우리 단자님 나오셨어요 콕방송에 하하하하 네 여러분 콕방송에 단자님 나왔습니다 네 생중계 피곤하지는 않아요 네 피곤하지 않아요 네네 너무 재밌어요 체질인가봐요 네 체질인가봐요 네네 여러분 여기 화면 보세요 하하하하 네 우리 단자님 나오십니다 하하하하 우리 콕방송에 단자님 출연 중이십니다 지금 네 어허 네 우리 여러분 이거요 박스는 어 예 예 여기 보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하하하 진짜 치킨 맛있어요 진짜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인틱스 치킨 하하하하 네 단자님 나오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하하하 저 매니저님 같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단자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하하하 괜찮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단자님 웃으셨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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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는 차안이에요 하하하하 예 우리 여기 지금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대기하는 차안인데 여기 저희 스텝 하하하하 네 단자님 지금 생중계 하고 있어요 제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옆에서 생중계면서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동안에 한 번도 한 1년 넘게 못한 거 같은데 하하하하 네 진짜예요 지금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하하하하 라이브도 이렇게 많이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곧 그날이 오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고시리야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단자님 안녕하세요 네 빨리 빨리 백신 맞으세요 순서가 안 돼서 못 맞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우리 팬분들도 빨리 백신 맞고 네 필칭 빨리 빨리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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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니저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고 있어요 저희 매니저님이요 아휴 진짜 든든해 죽겠어요 그냥 치킨집에서 다 치킨 먹어버릴까 겁나가지고 제가 지금 또 치킨을 아까 주셨는데 밥을 먹고 왔는데 치킨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맛만 봤대요 네 서로 들어온 매니저님 보여드릴게요 일로와 일로와 머리 안 까먹어 mate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이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얘기에요 이름 하하하하 로우파우 밀함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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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로 들어온 매니저님인데 엄청 일을 잘해요 매니저 일을 안 해봤는데 너무 센스있게 잘했는데 요즘엔 조금 헤어진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송팡 우리 지기님도 들어와있고 우리 달띵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고싶어 하실까봐 너무 오랫동안 라이브 안해가지고 여러분 보고싶을까봐 했어요 됐죠? 우리 팬분들만 다 들어와 계신거 같은데 쇼간다 나도 보고싶어요 저도 보고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한번 불러달라고요? 우리 학사모언니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엔틱스치킨 많이 이용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광고 하는 광고들이 진짜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될거에요 제가 복덩이가 되고싶습니다 복덩이 맞습니다 복덩이가 되어서 제가 하는것마다 다 잘되고 다 대박나고 다 잘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치킨은 엔틱스 미국이에요? 우어? 하이 하이 하와이유 하이 하와이유 하이파이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우리 단자 언니 누구 더 보십시오 하하하하 우리 언니도 이렇게 들어와있고 제가 아는 분들이 하이핳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치킨 몇마리가 아니라 지금 치킨 종류별로 먹고있어요 근데 그거 고추치킨 진짜 맛있어 완전 제스타일이에요 진짜 달고 매콤하고 그래서 엄청 짱맛있어요 네 크리에이티에이브 사장님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에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학사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와 천명 넘었다 우와 신기하네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천명이 보고있지? 하이 어디에서 다 보고 계시나 하이 백신 맞을때 몸이 아파요 그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아프대요 그니까 다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하하하하 예 동시방송이요 동시방송 아니 진짜 고추치킨 대박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진짜 치킨을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고추치킨 학사모 사랑해요 학사모 학사모 사랑해요 학사모 하하하하 제가 이번에 아는 동생이 이렇게 이거 뭐지 손소독제를 판매하게 됐는데 이거 만들었는데 엄청 용량도 크고 뭐지 어 가격도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여러분 이거 뭐지 손소독제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손소독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단자님께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문좀 내주세요 하하하하 손소독 잘해야돼요 진짜 손소독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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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옷을 막 계속 갈아입고 막 계속 촬영하고 있어서 옆에 친구도 다섯명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꺼에요 타비오입니다 타비오 손소독제 타비오 손소독제 헤퍼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헤퍼님 앵두cią 맛있게 잘먹었어요 제가 진짜 앵두짱 좋아하는데 진짜 앵두 진짜 너무 맛있어 진 앵두 좋아하신대 앵두 보리똥도 얼마나 마싶은지 시골 사람달뿐만게 몰라요 살부랑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빠한테 앵두나무 심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앵두를 제가 먹고 씨를 저기 뒤에 감나무 아래에다가 흙 파가지고 심고 왔어요 제가 심었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거 나갔냐고 포기했는데 아빠가 앵두나무 사다가 심어주신대요 전 만약에 나중에 제가 주택을 주택에 살고 싶은데 주택에다가 제가 먹고 싶은 열매 다 심을 거예요 비파나무랑 앵두나무랑 살딸기랑 살구랑 자두랑 다 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단배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앵두나무가 있어요? 아빠가 장에 가면 판다고 하나 사다가 심어주신대요 비파 여러분 비파 진짜 시골 분들 아니면 진짜 몰라요. 비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성겸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헤어메이커 선생님을 보여드릴까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다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막 다 뭉치려 들고 난리 가는데 옷 뒤로 숨고 난리가 났어. 아니 왜 인사 한번 보라고 하면 되지 왜? 체피한가 봐요. 진짜 참 쑥스러움 많이 따요. 저희 스태프분들은 집에 있다고? 좋아 좋아 좋아. 주택관리사 어디 주택 좋은데 좀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마당 이렇게 있고 그래요 우리 단장님. 꿈의 집은 주택에 잔디바이 이렇게 있고 수영장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에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과일 나무 다 심었으면 좋겠고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빨래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렇게 주택에 살고 싶어요. 요. 저 nikkiprendP trajectory? 저희는 스태프들. 다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AILE 마스크. 네 마스크. 안녕하세요? 마스크 있나? 다 쓰고 있는 것 같력. 제가 광고하는 ILE 마스크도 많이 이렇게 쓰시고 많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마스크 되게 좋아요 마스크가 빨아서 쓸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아이엘리 마스크 많이 사용해주세요 손소독제 타비오 손소독제 타비오 네 손소독제 좋아요 이거 크고 가격도 싸고 벌레 퇴치도 아시겠다고요? 대문 관리 난리 났어 어 이제 어 제가 기부하는 걸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나는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거 중에 정말 후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컸는데 진짜 제가 잘 돼서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제가 광고하는 제품들로 모델들로 해서 기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거는 기부는 선한 영향력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모두 잘 됐으면 좋으니까 서로 서로 윈윈윈 네 그래서 광고하는 제품들로 이렇게 광고 제품들로 이렇게 후원을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는 막 진짜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땐 능력이 안 됐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항상 그랬었는데 네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또 철량 들어가야 돼서 네 갈게요 이제 자주 이제 할게요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네 많이 봐야 돼서ак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경훈 여보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장님 수고해주세요 하 하트 ves actor 히터 seuls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었습니다. 콩님이 폰으로 연결된 줄 혼자 난리 부르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